하나이글스의 노시완 선수 하나이글스의 노시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보고 말했네요. 여기 보고 말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의 노시완입니다. 끝? 한 마디, 한 마디. 지금 에리조나에 와서 스프링 캠프 잘 하고 있고요. 올 시즌 기대하시는 만큼 선수들이 꼭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시즌 동안 이대호 선수가 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에이전트에서 이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운동하는 후배들 불러가지고 같이 운동 한번 하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광이었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양준혁 자선야부대회에서 엄청나게 이슈였었죠. 제가 워낙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간 복사할 텐데. 펜스들 펌 따라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연구하고 있나요? 연구하고 있는 건 없는데. 할 줄 아는 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일 파도 많아가지고. 이성열 선배님. 이성열? 네. 이성열. 오케이. 지금 하면 되는 거야? 네네네. 공방을 안 잡고 해야 되는 거야? 이성열. 아 그렇네. 어유. 아 저는 재미있다. 세명. 도착한 말이. 너도 나와. 또 같이 푸는 것 같음. 지난 시즌에 115경을 출전을 했잖아. 얼마나? 몇 경을 출전했습니까? 작년에도 첫 번째 목표가 부상 없이 풀 시즌에 뛰는 것이었는데. 아쉽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올 시즌도 부담 없이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쓰고 보강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일단 작년 시즌에 너무 제 스스로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시즌을 치르면서 장타적인 부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그런 걸 신경 쓰고 극단적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가 좋았던 것까지 그런 모습까지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올 시즌은 좀 약간 제가 원래 제 성격대로 제 스타일대로 시원시원하게 돌리는 그런 두려움 없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캠프 때부터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중심 타선이 강해졌는데 전직 4번 타자라잖아요. 왜 손할이 어떤 거? 저는 팀의 4번 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위치에 주어진 역할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독님께서 주어진 라인업에 제 역할을 쓰려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또 농구 패션 안 하느냐 했는데 농구 패션을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은성 선수 선수님께서 농구 바지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요? 다시는 잊지 말라고 진짜 아무리 잘해도 못해보이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번 시즌은 잊지 않을 예정이고 여성 팬들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인기 비결은? 저는 팬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 팬서비스. 외모나 이런 것보다는. 왜요? 외모. 흘려봤는데. 탈피에서 뭐. 네. 뭐 사인이든 간에 사인이든 간에 경기 끝나고 퇴근할 때도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슨 뭐 다른 일이 없다면 저는 다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팬분들께서 항상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5년차가 됐어요. 마음 가지니까 어떤가요? 1년차, 2년차 할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달려왔다고. 저도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값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런 걸 좀 이겨내고 또 성장해야 더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팬 여러분께서 질문 하나 있어서 그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태균, 이대호 선배 둘 중에 누가 더 좋나요? 대답해야 될까? 이대호 선배님.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정말 어렸을 때는 이대호 선배를 보고 자라왔어요. 정말 저는 부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롯데학을 보면서 이대호 선배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고. 또 프로에 와서는 김태균 선배가 롤모델인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르기 어려운 선택인데. 저는 그래도 저희 같은 팀 선배였던 김태균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대호 선배한테 따로 카톡으로 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를 팬들에게. 올 시즌은 뭐 타율 이런 것보다는. 장타, 장타율, 홈런 쪽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쓸 생각이고.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팀에서 원하는. 또 황금 야구가 원하는 그런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 올 시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